이곳만 정원이 있는데 그냥 줄 수 있는 좋은 공간이고 경전도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하다면 대본당이 이렇게 예전에 영화관에 탄탄 그립을 하고 있잖아요. 연세가 85세 되시는 할아버지이신데 제가 올해 특히 부탁을 드렸더니 매달마다 서울에 나오는 성화도 기도를 주세요. 성화도 공연체리에다가 성화를 이렇게 설치했으면 교인들이 성당 오셔가지고 성화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구름이 아까 옛날 방탄 그 남성의 비판이 아니라 성화, 아주 예쁜 성화의 느낌이예요. 네, 저도 그 콜에서 방탄소득 갖고 왔는데 보통 성당에 남았을 것 같아요. 여기 부동산 방탄소득인 것 같아요. 여기 부동산 방탄소득인 것 같아요. 평강을 보면은 복좌 온 자리에요. 네. 그래서 이 콩당에도 이렇게 바다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가랑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콩당은 12사도당.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타입시켰어요. 원하는 게 낫죠? 네, 그 시간에 낫고 있는데. 기도하셨습니다. 네, 고통하셨습니다. 으아, 두 40m를 빨리 다 넣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니, 거의 입술림이 온다르게 빨리 다 넣은 것 같네요? 아, 영상에 가시는 거죠? 방송에 정말. 그, 뭐 하시는 그런지? 나 공통할때 유명한데네 나의 유명해요 좋습니다 이제 본당에서 활동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보라성년상당 행사가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정보소에 내시려면 형사석 담당이 가능하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잘 타고 계십니까? 양파 오하 蛇 왕 좌우 좌우 왕 다른 기술들이 있어 지는 이름땡 요한 초 사는게 아니라 직접 김장 당부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마저 이제 또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미 지금 입주에 집자가 이렇게 그리고 청소를 하고 지난일도 오후가 동참을 다 해주시고 늘 또 감사하고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최영님께서 아이돌급의 스케줄을 수업하시는 토마트이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선앞도 강압이시나요? 혹시 대결점이 많아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정들을 이렇게 계속 소화하시면서 무슨 말이죠? 우리 강군이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마다 진짜들은 착해요. 각 있는 것들도 가르치십시오. 동남인 것 같아요. 우리마다 진짜들은 다 착해요. 여긴 저녁이 너무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비교의 하여성. 우리 세대에 고맙습니다. 우리 세대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시오.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시오. 우리 강군이 너무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워낙 패턴이 되니까 그런 데 비해서 더 조심하고 가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특수사무 할 때는 이렇게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복사항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순간에 사랑하는 동생이 기억이 나서 웬일에 오겠지만 이 물이 끊어지는 동생을 희생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사과를 내가 원한 걸까 봐서 전달을 드리면서 아마 사랑하는 동생이 저에게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 해주시는 것 같다고 동생이서만 안구와 함께 제가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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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보도를 해 주면 여전히 선택하려는 전해 이름이 고수연이 그렇죠 families 그 상품의 책임 우선 오고브 한입 네 기상캐스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자제의 모습을 생겨내고 갈 수 있을 것을 고민하고 택시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재메시경이 보여졌고, 인재뽕이 제가 어떻게 생활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목소리랑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인재메시경이 보여졌고, 인재뽕이 제가 어떻게 생활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대중하자면, 혹시 여러분이 전담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어떻게 가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첫 주인, 날 맞으러 간다. 아니요? 너무 멋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콘셉트가 느리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오늘의 콘셉트를, 그 다음에 오늘의 콘셉트를 상당히 쯔적이 들어갈 1등. 1등에 해결합니다. 그리고 요즘 1등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 네, 아버지입니다. 아, 어머니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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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1등, 2등, 2등. 그리고 지금, 이 순간, 1등으로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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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